1969년 미국의 조그만 도시 워터타운. 총각이었던 의사 스테판은 시내에 위치한 바로 왔습니다. 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텐더 스텔라. 쾌활하고 다정한 그녀는 손님들에게 인기였죠. 인민가 출신이었던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바텐더 일을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직장인 바로 향합니다. 스텔라를 찾아온 스테판 스텔라를 찾아온 스테판 결국 그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성장 배경이...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몇 주 후,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깁니다. 성장 배경이... 성장 배경이... 성장 배경이... 성장 배경이... 땀나... 성장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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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삶의 삶은 일이야. 몇 주 후 결혼을 원하자. 스텔라의 가장 친한 친구, 에드. 몇 년?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대학생들은 훌륭하게 될 것 같고 그의 인정은 처음만의 만한 가족들은 그의 인정은 에고터에서 무섭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 시키면 말하지 마세요. 멀리서는 까지 꼭ille 바꾸지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 스텔라. 에드는 임신한 스텔라의 곁을 지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스텔라는 그를 친구 이상으로 보지 않았죠. 몇 시간? 건강한 딸을 출산한 그녀. 그녀는 조그만 딸의 얼굴을 보자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스텔라의 곁을 지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제니의 아빠 스테판은 3년 만에 불쑥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스텔라의 곁을 지킵니다. 스텔라의 곁을 지킵니다. pierwsze. 앤 bara의 곁을 acord gifts Tagesbox. 선생님, 공 Gracias 잠시 후에 빛 español. 일단 고생 그때 나왔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년 piles срав지기 mil Connor mendначsticks I'm done and I won't think about it. And if I didn't, I start wondering what she looks like. I thought, is she walking yet? I want to spend time with her. Who is that? Yeah, Stella, who is that? He's your daddy, honey. I got it, Daddy. Here's something, too. Here. Can you help me? Music, Bob. Come back tomorrow. I'm gonna take you to the park. Would you like that? Okay. Thanks. I did it for her. See you tomorrow. 땀날. You know what? 스테판은 자신을 닮은 제니를 보자 부성애를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뉴욕으로 종종 제니를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Oh, yeah. The little fog. Do you mind the fog? Are you joking? Honey. No. It's okay, here. Jen. I think you need to put your head. You're sunny. I want to leave you. You're done. But you're married. You're a young boy. I love Rockefeller Center. Ah, it's an old . It's a old . Oh, that's old . Oh. It's the best Easter vacation ever. I wish I didn't have to go back. I wish I didn't have to go back. Me too. There's no such thing a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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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학부모위원회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대하며 그녀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며칠 후 평범한 저녁을 보내는 두 사람. 며칠 후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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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후에 손수 만듭니다.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한 학부모위원. 며칠 후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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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칠 후 건 conv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스텔라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불량 청소년, 진과 올리는, 제니. I don't like me, do you? No. I know you, fella. I could have a dozen just like you. You marry a girl who is better than you, she winds up miserable. You were gonna go grab a pizza, Ma. So long, Ginny's mother. My commission will still come to... Well, gee, more than I made violence at Lumberyard, any... At the Windsor Room. I'm sorry, I can't go. I've got a date with Jim's... 그녀는 짐에게 빠져있는 딸이 걱정입니다.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은 스텔라. 그날 그녀는 에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는 점점 술이 늘어갔습니다. 스텔라의 죽은 아버지처럼 늘 술에 취해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스텔라. 그녀는 집에서 일어난 척합니다. 그날 오후 방학을 맞이한 제니 외진 곳으로 그녀를 데려온 짐 그는 제니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녀는 몇 시간을 걸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ją생각이 저거니 You have to try it sometime than you will Answer me, OUTleaned around with that boy half the night You were, weren't you?! Christ... God, I hate you seeing you like this. I saw you yesterday walking in all tiptoe I am a grown woman. I can do what you je- You choose to A fool. I said take it back Take it back! Noo! Get out of the house! Get out of my sight. 심하게 다툰 두 사람, 침가방을 싼 제니는 뉴욕으로 떠나버립니다. 잠시 후 공항으로 달려온 스텔라. 땀날 뉴욕으로 온 제니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빠의 새 여자친구와 이주를 함께 보내게 된 제니. 유명 언론사의 편집장이었던 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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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아빠의 부탁대로 제니스에게 마음을 엽니다. 제니스의 집에서 열린 파티. 그녀는 그곳에서 아빠의 친구 아들 베트를 만납니다. 제니스. 제니스. 베트에게 큰 호감을 느끼는 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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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스는isson 씨가 뜻으로 맞습니다. 집안을 정성껏 장식했죠. 만취에 찾아온 에드. 그녀는 그를 집에 돌려보냅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랜만에 찾아온 스테판에게 남로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제가 감사드리겠지요. 아빠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니 그때 다시 찾아온 에드 공항으로 향하는 두사람 순간 그녀는 딸에게 주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났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떠난 뒤였습니다 몇 주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텔라 그녀는 딸이 좋아하는 페트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지출을 하여 플로리다로 왔습니다 리조트 주변을 데이트하며 제니와 페트는 사랑을 키워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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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 바다가 그녀를 들뜨게 했습니다. 제니를 키우느라 마듯한 살림을 꾸려갔던 그녀에게는 십수년 만의 휴가였기 때문이죠. 엄마를 보게 된 제니. 그녀는 황급히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패티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된 스텔라. 이틀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 후 제니는 패티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는 다시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스텔라. 망가져가는 딸을 보는 스텔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니는 그녀에게 그냥 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스텔라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녀는 제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길 바라며 뉴욕으로 왔습니다. 제니스의 사무실 롬 그녀. 그녀는 어떻게 됩니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Jennie tells me you're an editor. She wants to go to her job happy every day. Jennie wants to be an architect, you know. Yes, she told me. Are you and Stephen planning on getting married? Yes, we're pretty close to that. Thank you. After you and Stephen was married, would you want to take Jennie? Oh, we wouldn't dream of it. I know how close the two of you are. If it wasn't convenient for me to keep her anymore. Why don't you just say what you mean? Well, make a girl to a museum or buy her a book. But then when she gets home, who's she gonna talk about it to? All I have to do is look at her face. I know her. She's crazy about her dad. I mean, she takes after him an awful lot. Could probably adopt her. And the two of you have the same last name. No, Stella. You're wrong. She's at the point now where she could go wrong. I don't know that she will, but I know there's the possibility. I wasn't raised with money. Oh, it's not about money. Uh-huh. I'm telling you I'm not gonna take a single solitary chance on my Jenn. She didn't get it all from her father. Jenny don't know I'm here. I don't want her to. I thought it all out. You tell her after she's there. All right. Okay. You'll be sure and call, okay? Of course I will. I enjoy your flight. Thanks. I love you, Jenny. Now I am a camper. The day? April, the one with the blonde hair, you know? And she is. He says to herself, you know, I have to get off. Oh, yeah. Less is more. Your mom and my dad look so good together. They practically have to get married. It's 9.30. No.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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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s What do you mean? We want you to come here and live with us Very nice idea, but... Yeni 못 leave mom Wait a second, you know When your mother and I discussed Mom already knows about this? You don't understand This was your mother's idea When did she come to see you? Well, I can't remember Right after we got back from Florida Sorry, Jenny, I don't remember exactly when she Yes, I get it 잠시 후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 스테판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에드가 있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제니의 사진을 보던 스텔라는 서랍 속에 그녀의 액자를 감춥니다 come on out here you're really something what do you mean you can't believe the whole world don't revolve around you i'm thrilled to have you out of here i love having the house to myself besides i can't handle you anymore running around with thugs it's time i started thinking about me i want maybe even a man a little slap, a little tickle between the sheets 밖으로 뛰쳐나간 제니 제니를 쫓아낸 그녀는 오열합니다 10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건축가가 된 제니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입니다 잠시우 스텔라는 결혼을 하거나 하와이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니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숨어 살아왔던 것이죠 멀리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그녀 그녀는 잘 자라준 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딸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본 그녀는 그제서야 발걸음을 돌립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딸의 행복을 기뻐하며 오히려 환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